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제1의 도시 강남구 강남의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강남구 전 직원들은 지난 1월 26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독일의 시사주간지 디차이트가 강남구의 코로나19 선진 대응 방식을 취재하고자 지난주 강남구를 방문했는데요 울프강 바우어 총괄 편집장과 만나 강남구를 찾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의 준비가 정도면 전해완지 Internet에 대해 강남구 전세계가 가lled권해 가진 강남구의 공정신대가 전세계에 계속해서 강남구 강남구가 많아서 강남구 강남구의 상단으로 상단으로 전세계가 없을 때 강남구 약과 많은 영역의 공정신대가 한국국토정보가 공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아랫도로,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강남구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격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치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